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 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죠 제가 유튜브를 한지 이제 만으로 8년 9년 차가 되어 가는데 채널 자체가 중간에 자빠졌을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길게 쉬어 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 10월 1일이니까 거의 보름 만에 왔네요 저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 덕분에 푹 쉬고 왔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냉방병이 걸렸을 때부터 제 몸과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걸로 밥 보러 먹고 사는 놈인데 이런 말 하면 안되겠죠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올라오는 글들이 있죠 제가 정리를 하는데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싶고 죄송합니다 그런 피폐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회복을 했고 아직 뭐 다 나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제가 차차 극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덕분에 다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반가운 분들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랜만에 거지같은 사연 한번 볼까요 그럼 봅시다 제목 동생 아내가 저랑 동갑인데요 지생일이 저보다 빠르다고 지가 언니라고 하면서 앞으로 올케님이라고 불러달랍니다 이 거지같은게 돌았나봐 진짜 원지 연성이랑 결혼한 남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 된 여자고요 저보다 딱 1살 어린 남동생이 있거든요 연년생이죠 그리고 이 동생이 올해 결혼을 했는데 참고로 저는 아직 미혼이에요 그랬는데 올케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글씁니다 일단 저는 나이 30살 95년 4월생이에요 동생은 29이고 96년 12월생 그리고 올케 올케는 저랑 동갑인데 빠른 2월생이라 31살들하고 친구해요 저랑 생일로 따지면 두 달이죠 두 달 별 차이가 안나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올케를 그냥 언니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썼었고 반대로 올케는 꽁꽁씨라고 부르며 반존대라고 해야되나 그러니까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썼어요 이게요 근데 반존대라고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 정확히 따지면 끝이 흐린 거의 반말 같은 거 그 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여하튼 지난 추석이 얘들 결혼 후 첫 명절이고 또 저희 집이 큰 집이라 동생 부부가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어 꽁꽁아 왔어 언니도 오셨네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걸 본 집안 어른들이 아이고 니는 손 아래 사람한테 왜 존댓말을 쓰냐 그리고 올케 라고 해야지 왜 언니라고 하냐 등등등 되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래도 언니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거 좀 어려워요 천천히 호칭 정리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말은 그렇다 쳐도 호칭은 안 된다고 당장 고치라는 거예요 언니가 아니라 올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싸울 거야 어쩔 거야 그냥 알겠다 했고 그럭저럭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올케가 명절 지내는 내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똥씹은 표정 있죠 뭐 하긴 어른들 앞에서 그런 말을 대놓고 들었으니까 그 마음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는 됐어요 됐는데 근데 거기서 편들고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 그냥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바로 어제죠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얘 하는 말이 올케가 추석 이후로 계속 서럽다고 뭐야 벌써부터 이렇게 시자질 하는 거야? 라며 계속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시종도 아니고 하녀도 아니고 나이도 네 누나보다 더 많은데 왜 나를 손 아래 사람이라 칭하며 어? 어른들이 반말 쓰라 했다고 자기를 올케님이라고 안하고 냉큼 올케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그지같고 화가 난다 야 니네 눈에 그렇게 안 봤는데 역시 시자는 시자구나 막 이러면서 난리 치다 나중엔 울었대요 미쳤나봐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올케한테 전화를 걸었고 아니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서러웠냐라고 대놓고 물어봤는데 자기를 올케님이라고 안하고 그냥 올케라고 부른거랑 또 아무리 자기가 제 동생이랑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나이가 더 많은데 그런 자기를 리미트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 어른들 말에 왜 동조를 했냐 나를 손 아래 사람으로 칭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당장 사과해라 이러더라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했어요 뭐 그러는 거야 우리 나이 동갑이야 겨우 두 달 차이 나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했어 그래도 나는 꼬박꼬박 언니라고 부르며 존댓말 썼잖아 도대체 내가 언제 너를 손 아래 사람으로 취급을 했냐 그리고 아니 내 동생이랑 결혼했으면 호칭도 당연히 올케가 맞는 거 아니야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앞으로 똑바로 호칭해라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 그러면 나는 올케님이라고 해줄게 뭐 이러다 보니까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이게 진짜로 미쳤나봐 뭐 호칭에 집착을 하는 시대 차우저 꼰대가 납셨다니 어쨌다니 그러는 너나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형님 하고 어린 년한테 올케 소리 들어도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더니 바로 전화를 끊었고 지남편 이게 제 동생이죠 전화해가지고 또 뭐라뭐라 했나봐요 아 동생은 회사에 있었나봅니다 그런데 이 자식도 정상이 아냐 누나 미안한데 그냥 한 번만 사과해주면 안 돼? 아니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먼저 형님이라 불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호칭만 올케라 하고 말은 쫀대말을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저렇게 억울하고 서운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추석 지난지 벌써 열흘들 넘었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꽁해 있는 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고작 두 달 먼저 태어난 주제에 언니를 대접받고 싶은 거 이거는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연도도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제가 정말 진짜 호칭에 집착하는 시대 차우저 꼰대고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진짜 너무 어질어질해요 참고로 올케는 저한테 반말 쓰고요 저는 계속 쫀대말을 쓰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동생이랑 연애할 때 처음에 꽁꽁 씨라고 불러봤는데 대놓고 불편하다며 씨라고 해서 그냥 언니라고 불러준 거예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미친건가? 아니 여기서 언니가 왜 나와? 개족보인가? 언니 아니고 올케 많고요 올케님은 더 아닙니다 진짜 개 무식한 올케구만 저거 엄마한테 배운건가? 아니 쓴이 동생은 어디서 저런 전응어를 데리고 왔대요? 2번 우리 새언니가 나보다 나이에 두어 살 어리지만 그래도 나는 무조건 깍끗하게 새언니 호칭 쓰고 있어 왜? 내 오빠 아니니까 그게 옳은거고 또 존중이죠 그렇잖아요? 3번 오히려 쟤처럼 빠른 빠른 이걸 고집하는게 더 시대착오적인거지 요즘에 빠른이 어딨어 나도 빠른 구삼이지만 그냥 학생때나 그런걸 따졌지 사회 나오면 그런거 없어요 그냥 구 2년생들 다 언니 오빠 대접해주고 구산들이랑 친구가 안다니까 4번 올케님 이랄지 아니 지가 뭐 상절이세요? 5번 동생 마누라한테 언니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6번 서로 존대를 하자 이런거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언니 올케님 진짜 미친여자가 쓴이 집에 들어왔네요 아니 쓴이야 안보면 그만이지만 니 동생은 진짜 망했어요 어쩜 좋아요? 7번 그리 당당하면 지가 애니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해요 올케님이 맞는지 8번 써니도 잘한거 없네 왜 처음부터 언니라고 불러준거야 니가 먼저 그렇게 수그리니까 그지같은게 말만이 보는거 아니냐고 며칠 뒤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제가 오늘이라고 썼는데 오늘 아니구요 제가 이거를 10월 1일에 작업을 하다 말았어요 그게 그날 올라온겁니다 10월 1일쯤에 원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결국 뒤집어 아팠어요 저도 처음부터 언니라고 했던거 아닙니다 무엇보다 동생까지 결혼까지 동생과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당시에는 그냥 처음에 꽁꽁씨라고 불렀다가 자기 친구들은 다 31살이라고 기분 나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유 좋은게 좋은거지 하고 언니라고 해줬던건데 결국 이것들이 결혼을 해버린겁니다 망했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다 제 업보이고 좋은게 좋은거다 했던 제 탓이죠 그래도 나름 기분좋게 해결을 했습니다 먼저 동생한테 나는 절대 사과할 생각이 없다 나는 니네 솥윗사람이니까 앞으로 호칭 똑바로 할거고 니 마누라한테도 나 형님으로 부르라고 해라 대신 상호존대까지 나도 해줄게 이렇게 단호히 올케한테 딱 그대로 전해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전해들은 올케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구요 뭐 무례하다느니 오해가 없다느니 또 개헛소리를 해대길래 사돈 어른들께 호칭에 대해 여쭤보고 다시 전화해라 너가 엄마한테 물어봐라 라고 했죠 지금 니가 말하는 그 올케님이 정말 맞는 호칭인지 니네 엄마가 맞다고 하면 그렇게 불러줄게 네 이러고 끊었는데 뭐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네요 지도 쪽팔린걸 알면 감히 엄마한테 물어보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정확히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올케는 엄마 아빠 생신 명절때만 볼거다 물론 제가 결혼을 하면 생신때만 보게 되겠죠 저를 대신해서 시원하게 욕해주신 분들 또 정신차리라고 해주신 분들 다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가 원하는 그 C자 짓거리 좀 하면서 살아볼게요 보여줄게 댓글 1번 이건 뒤집어 엎은거 아니구요 그냥 쓴이가 해야 할 말만 한거에요 아니 동생이 아내고 평생 안 볼 사람도 아닌데 뭐 이정도면 무난하게 잘 해결한거라 봅니다 잘했어요 2번 아니 같은 95년생인데 왜 지가 언니야 어? 동생때문에 알게 된건데 진짜 웃기는 년이구만 사회에서는 빠른 년생 이런거 아예 안쳐줘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끊어서야 되는데 그냥 동년배고 학교 빨리 들어갔다고 나이까지 더 차먹는건 아니거든 사람을 우습게 보고 반말이나 찍찍해대는 저런 무례한 개양어치랑은 아예 상종을 안하는게 정신에 좋아요? 정말 잘하신겁니다 절대 굽히면 안돼요 이대로 밀고 나가라고 3번 연상이랑 결혼해가지고 휘둘려 사는 등신동생이랑도 연 끊고 사세요 서로 얼굴 봐봐야 스트레스만 오지게 생긴다고 4번 아니 부모 생신도 따로 보면 되는거지 뭘 같이 보겠다는거요 아마 승희가 부모님 집에 사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는거죠 아직 결혼 안했으니까 5번 그렇죠 이거 십자 짓거리가 아닙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줘요 그게 뭔지 이야 이것도 열흘 넘게 안했다고 와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방금 이상한 실수도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할게요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정신이 나가는거죠 사람들이 호칭과 명칭 구분도 못하고 아니 올케 라는 말이 낯잡아 부르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그대로 호칭입니다 호칭 근데 뭐 이런거 얘기한다고 알아들을 것 같으면 이런 글도 안 싸질렀겠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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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싸움도 안 걸었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거는 절대 굽히면 안된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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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